하람시 신장시장 초입입니다. 여기 착한정육점 앞에 여기 내가 좋아하는 상처를 형님 만나순댓꽃 앞에 시장 입구인데 여기서 이나만 우리 누님께서 착한 누님께서 야쿠르트를 여기서 판매합니다. 그래서 여기 오락시라는 동생들하고 아는 지인분들은 다 우리 누님의 야쿠르트를 먹고 있습니다. 지나가시다가 초입에 있으니까 김치수 단장 김치수 가수 소개로 야쿠르트를 사러 왔다고 하시면 아마 누나가 하나 서비스 줄 겁니다. 맞죠? 네. 꼭 야쿠르트 드셔가지고 건강하게 사시길 기원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김치수 뜨고 있습니다. 가수